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우리 지금 뭘 하면 돼? 이제 그냥 귀신을 만나고 귀신한테 쫓겨서 집에서 탈출하면 돼 롤시 방으로 다시 가볼까? 우리 이제 탈출 딸의 귀신을 타고 탈출하면 되는 거잖아 여보일 이게 아무도 없구나 이게 원래 이 배경음악이 들리는 거면 뭐가 나타날 징조거든? 위에서 쿵 소리가 난 건가? 뭐가 징조가 생긴다 그치? 막 전구 움직이고 응 롤시 이제 보고 싶다 아 롤시야 나이스 야 명호 잘한다 총각기진 좋아하세요? 총각기진? 총각기진 좋아하냐? 총각기진 누가 무슨 일 좋아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할래?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에 따라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 총각기진 좋아 안 좋아? 불쌍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할까? 명호는 어때? 난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2대2 나도 좋아 3대3 좋아요 총각기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총각기진의 현석이 형 아니야? 총각기진 어떻게 뭐랄까? 청각기진 싫어하는 놈 이거 그거잖아 버튼 나올 거 같아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야?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막 그 질문 답하면 막 그거잖아 뭐 음식 주고 옛날에 저번에 그랬잖아 그게 그거 아닌가 봐 와 근데 형 잘 도망친다 나였으면 무서워서 여기가 어디에라도 못 왔을 거 같아 저 질문이 더 싫어 지금 몇 시야? 벌써 한 시간 됐어 도망친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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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수워야 돼? 배틀읕다 배틀읕다 아니 뭐 이 소리가 왔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저기..저기 시키고 있어 어떻게 해? 여기 왔다 어떡해 아니 난 저 질문한 게 너무 신경 써서 못 하겠어 지금 청각김치? 청각귀신을 좋아하냐고? 절대 안 좋아하죠 아 잠깐만요 저번이랑 똑같은 거잖아 더운 거랑 그 뭐지? 차가운 거랑 청각귀신?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청각귀신 뭐야? 청각귀신 좋아한다면 청각김치 주는 거 아니야? 청각귀신 무슨 귀신이야? 그.. 청각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그런 남자 그냥 처녀귀신처럼 이제 귀신 되는 거야? 어 그냥 귀신 젊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방금 아이템 뭐 나왔는지 알아? 뭐.. 청심환 청심환? 야 먹자 나 좀 줄어들어 뭐 어떻게 할까? 안 좋다고.. 그냥 이건 직권적으로 할까? 어 안 좋아해 아니 좋다고 하자 좋다고 하고 싶어? 아니 아니야 안 좋다고 하자 아 어떻게 할 건데 알았어 안 좋다고 하자 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응 뭐 나온 거 아니야 되게 진짜 귀신 우리와 함께 같이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청각귀신 좋아하세요? 청각귀신이요? 아니요 뭐라고? 청각귀신 좋아하세요? 아 질문? 청각귀신? 네 청각귀신? 청각귀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안 보네 사실 이거 복불복이야 좋아요 좋아요 청각귀신 좋아하냐고? 왜 물어볼지? 청각귀신 좋아 청각귀신? 청각귀신? 뭐가 나오나? 방 안으로 들어간다 오마이갓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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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르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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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도망가 아아 아아 불 켜진거지 방금? 응 아아 아 아 몰라 아아 멍멍아 멍멍아 럴래 아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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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그 그걸 모르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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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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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무섭게 하구나 문까지 담아버리니까 히히힛 울잖아 울잖아 나가볼까? 어 뭐가 없네 내가 볼 때 숨어야 되는 게 저 포인트 밖에 없으니까 문을 열고 시프트로 달려서 저기로 숨어야 돼 여기? 어 확대해서 봐 뭘 먹고 있다 눈이 마주칠 거야 분명히 어디로 달려갈까? 그 숨어야 되는 곳 오케이 침대 어? 봐 본다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우정 미쳤어 야 초당 1.6초에 네 어? 먹을 건가요? 감사합니다 총각 김치는 좋아하는데 아 아까 총각 총각 귀신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PC방 좋다 찾았다 찾았다 뭘 찾았어 아까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그치 하나 있었지 초록색이 그거였어 맞아 아 이거다 이게 샤넬 근데 그게 초록색이어야 돼 초록색 글자였잖아 초록색은 그거라는 얘기야 아 그래 뭔지 알겠지 야 오늘 오 불 까졌어? 어 이거 잘했나 봐 우리 잘하셔서 준 거 아닐까? 노란색이 노란색 노란색 펀데기 뭐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대답 잘했네 어 아닌가? 맞는 거 같아 이거 별로 관련 없고 아 그때 그때도 그때도 막 그때는 불망왕라면 줬는데 뜨겁게 하라고 근데 지금 여기 공간이 추워가지고 야 근데 이거 그래서 뭐야 뭐야 갈 수 있네 이제 우와 뭐야 소자연적인 소자연적인 라디오 라디오 인사하는 거 오 오 오 마이 갓 뭐 루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루시 아 WANT TO 여자 울는 소리 들리는데? 와 뭐 일어놔 가만있어야 돼 가만있어야 돼 그냥 기다림에 들어가서 아 됐다 야, 바닥이 완전 무너졌네? 총각기신 너무 좋아! 무슨 뜻이야? 총각김치 나도 총각김치 생각하고 있긴 했어 총각기신 너무 좋아요 아, 그 뜻이었구나 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게임 시작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호는? 맞아, 아니 나는 와, 총각김치 없었으면 너무 큰일 날 했다 사람이 긍정적이게 살아야 돼 뭐 귀신이든 뭐든 다 좋아해야 돼 그래 없으면 이거 없는 거잖아 그렇지 좀 먹고 할까? 어떻게 우리 공략 안 보고 잘했냐? 배고프긴 하다 그렇지 일단 저장해놓고 우리 할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금방 깨겠는데? 우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한 시간 넘었어 한 시간, 한 시간밖에 안 넘었잖아 원래 몇 시간이지? 두 시간 한 시간? 다섯 시간?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항아리 게임보다 한 200배는 괜찮은 거 같아 난 항아리 게임이 아니어서 항아리 게임은 진짜 너가 50분을 항아리 게임에 올라가잖아 한 번 실수하면 내려와 그 50분이 사라져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 열어둔 한.. 주민다 만약에 밖에 닿으면 한 번 조장하자 혹시 몰라서 아 그래? 어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응, 인정 인정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쟤는 위험한 거 알면은 좀 나랑 같이 다녀주지 그치 좋은 거 안 되겠네 어? 오오.. 있네? 금이 있네 금이 있네 고의가 없네 마법? 갑자기 마법 영화야? 아 목 다우네 이제 목을 찾아야 돼 아까 금을 찾았으니까 오, 권순이 형이 게임 취미로 갔겠다더니 약간 좀 빛이 보이는데? 거꾸로 샘 알았다 오, 권순이 형이 게임 취미로 이거 벗어도 된대 난 입고 있으래 추워 저거 뭐야 팬 먹어 플래시 라이트 플래시 라이트 들킬 수 있어 플래시 라이트 들킬 수 있어 불이 꺼지네 F F 그렇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네 아 아 아 아 아 신발 아 신발 신발 아까 좀 밑에 있었잖아 어 저기 문 열렸다 여기 네 들어가 봐 다쳤다 F 여 F 빨라스 F 네 위에 저거 거 저거 어 자 아 I I In Concrete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 난 그 사람을 여기 콘크리트에 가둬놨다 이런 뜻인가 몰라 다시 F 눌러봐봐 그 다음에 꺼졌어 Now I hear sounds from the dark Hear a voice Hear a voice hear a voice in 어, 오케이 어둠 떠서 목 들. 들어가래? 난 듣는다. 본격 영어 공부. 영어가 안 되면 고잉 세븐틴 Go to the voice To this room stinks of corpus 뭔 소리야? 아 범허니처럼 막 영어가 안 되면 고잉 세븐틴 계속 가. 들어가 들어가 가. 와 주의셨어요. 하나 둘 둘 둘 셋 깜짝이야. 다 된다. 좋아. 다 왔다. 네? 멤버들 혹은 두 분이요? 포근, 포근. 두 분이요? 두근두근이요? 포근하다. 포근하다랑 두근두근이요? 전 포근하다요. 포근하다가 맞지 않을까? 포근하도록 할게요. 뭐야? 포근대 두근두근? 포근, 포근, 두근두근? 포근대 두근두근이 무슨 뜻이야? 두근랑..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거의 나올 것 같은데? 포근. 포근? 포근 어때? 영어. 좋아, 나 다 좋아. 포근으로 가자. 포근으로 갈게요. 포근. 야 민규야 포근대 두근두근. 포근이 뭐야? 이미 포근 골랐어. 나도 포근이 좋다. 그렇지. 두근두근하는 것보다 흥분이 좋잖아. 포근. 두근두근은 뭐였어요? 고기 두근두근 아니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 지금 이 방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 뭐가 됐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 하필 그 타이밍에 귀신이 나타났어. 봤어? 어디 있는데 귀신. 아니 나는 진짜 열심히 차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와.. 막 이랬어. 아 몬스라는 건 손 없었어. 아니 사람 있었어. 와.. 근데 이런 반응 우리 있어야 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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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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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우리 끝났나? 아니 아니. 죽은 거야? 근데 이게 막상 보니까 안 무섭잖아. 이게 원래 한 번 경험을 나 원래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대그가 총 게임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차라리 먼저 죽어보거든. 아우 추워. 야 환 타고 다시 입어. 아우. 들어가 봐. 들어가지 마. 들어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일단 이게 이벤트 진행이라. 그치? 들어가야 되지? 오케이 들어간다. 포근이랑 두근? 포근이랑 두근? 포근이랑 두근? 형 두근 약간 소고기 두근 이런 거일 거 같지 않아? 포근은 감자 포근 포근한. 이런 건가? 난 좀 두근두근 거리는 삶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 저희 두근 두루 이었어. 두근두근. 네. 하아. 탑. 형 내가 중앙에 있다가 와 답답해가지고 옆으로 나왔어 지금. 와 이게. 오죽했으면 형 내가 이거 잡겠어. 그래. 너무 답답해. 우와. 두근 대 포근? 아. 두근 대 포근? 그러니까 두근? 내가 왔을 때 두근은 깜짝 놀래키는 거고 포근이 약간 우리의 포만감을 챙겨주는 거야. 어때? 하아. 맞는 거 같아. 포근. 그래. 응. 믿고 가야 돼 하나. 일리 있지 않아? 어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가져와. 하아. 뭐야 뭔데? 두근은 뭐였어 그러면? 두근은 뭐였어요? 형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우리 이렇게 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고트도 봤어 왔잖아. 형 차라리 나오세요 형. 으아. 누구야? 왜? 누구지? 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잘했어? 으아. 으아. 이분도 쫄았어. 여기 두근두근 아까 두근 뽑아서 오셨대. 두근두근하게 이렇게 뒤에 두고 게임하는 건가? 어. 식사하셨어요. 에프 누를까요? 아 좀 힌트 없나? 에프 눌렀어 자꾸. 원래 원래 그 이속사 하면서 뭐지? 빨간색 주면 죽나? 다 죽어. 다 죽어. 어. 저는 변 비데를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할까? 파란색 가자. 아 형. 빨간 거. 빨간 거로 가자. 우리 산타잖아. 우리 산타니까. 빨간 거 가겠습니다. 김치 주는 거 아니야? 라면 준다고 해서. 빨간 거 가겠습니다. 하아. 빨간 휴지. 빨간 휴지 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차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 파란색? 파란 휴지가 좀 더 차악 같지 않냐? 나 근데 이쯤에서 빨간색 끌리긴 해. 끌린다고? 어. 뭔가 좋은 거일 거 같아. 좋은 거일 거 같아. 중국에서 빨간색 좋은 색이잖아. 브로킹 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이 상황에서 빨간색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래 그럼 파란색 할까? 파란 휴지. 파란 휴지 뭐예요? 어? 바꿀 기회? 아 우리가 너무 노잼이어서. 파란 휴지. 파란 휴지. 파란 휴지. 파란 휴지. 파란 휴지. 파란 휴지. 네. 진짜로. 파란 휴지가. 빨간 휴지가 무서운 거야 지금. 파란 휴지. 파란 휴지. 파란 휴지. 정말로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난 무서운 게 아닌 거 같은데. 무서운 게 아닌 거 같지? 뭐 먹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빨간 휴지 하고 싶어? 빨간 휴지 한번 가보자. 빨간 휴지 가보고 싶어. 무서운 건 아닌 거 같아. 빨간 휴지. 빨간 휴지요. 그럼 지금부터 원하는 게 힌트 세 번 드릴게요. 다행이다. 자 힌트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2층을 가야 되나 보다. 2층 레츠 고. 아무래도 빨간 휴지가 유명하니까 빨간 휴지로 갈까? 그래. 파란 휴지는 좀 재미없다. 빨간 휴지. 지금부터 나가실 때 세 번. 지금 주세요. 어? 지금 한 번이요. 된 거야? 벽지를 뜯어 미션을 확인한다고? 벽지가 있었냐? 벽지가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상호작용이 되는 대로 찾아보면 돼. 왼쪽 모서리. 밑에 아래. 아 피 피자국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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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 저기다 저기다. 자 손가락. 손가락. 눈. 그리고 이빨. 이 다섯 개가. 이 열쇠가 된다는 거잖아. 아 그걸 여기다 꽂아 넣어야 돼. 그런가 봐. 다음 질문 뭐예요? 빨리 질문 주세요 이제. 뭐라도 먹자. 빨간 휴지. 빨간 휴지. 빨간 휴지. 빨간 휴지. 그래도 뭔가 음식이라면 빨간 게 낫지 않을까? 음식이 아니라면. 빨간 휴지? 나는 빨간. 빨간? 근데 빨간 휴지는 잘 안 쓰일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휴지는 물티슈가 낫지 않나? 그래서 파랑이야. 야 발로 찰 수 없냐. 발로 차 그냥 발로 차. 아유. 그만 따라와. 저희 빨간 휴지 할게요. 빨간 휴지. 서랍 속에 열쇠를 찾아 잠긴 문을 들고 나가야 함. 열쇠 위치는 랜덤. 계속 바뀜. 야 그러면 계속 뒷궁 계속 하나만 보자. 어머. 오마이갓. 됐다. 자 이제 루시피랑 가자. 아까처럼 우리 컨트롤 알지 명호야? 조금씩 조금씩. 달가 먹듯이. 냠냠. 그렇지. 사진 찍어도 돼. 쟤 지금 우리를 아예 못 봤어. 아이템 탭. 휴지 어디 있어? 열었어? duc사 inverted단 attraction 자 совершенно 공 enseñap. Affordable button я번 다다다. 됐다. 야 무척 가봐. 빨리 가자 빨리. 뛰어가 뛰어가 시프트. 저기 가면 돼 이제. 일단 일단 가봐 봐. 가다가 또 죽어도. 잠깐만. 아 지금 저장할 수 있구나. 으악 아 뒤에ven. 아. 아 뒤에다 Cos Seventh IU 두하며 volunteer.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맞아. Elizabeth將 crook으로 나와면 돼. 빨리 문 열어. 아우 연어! 밀어! 안 돼 안 돼 잠겨있어 잠겨있어 우리 지금 라이터밖에 없지 자 빨리 가 화장실 깜짝이야 이야 우와 빠르다 2층 가자 2층 가자 미쳤다, 진짜. 이런 느낌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귀 많이 났다. 죽을 것 같은데. 달리기 해봐요, 내가. 달리기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숨는 거구나. 처음 나온 거야. 어, 나 지금 완전 집중 안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 여기서 소리가 났다. 야, 아니 근데 왜 사람을 패해? 경비, 아니 사람이 아니라 왜 학생을 패해, 경비원이. 어이가 없네. 오케이, 나이스. 킹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보기에. 아, 숙련도가 중요한 것 같아.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힌트 줘도 약간... 제가 문제야, 제가. 아까 저기 확인하던데 왜 이리로 가냐, 또? 다시 들어올 것 같아. 밑에 있었나 봐. 죄송합니다. 오, 여기 개다. 때리려다. 갑자기 어떻게 도망갔어? 응? 뭐야? 쟤 뭐야? 뭐야, 때리고 자기가 도망가? 아까, 아까 저렇게 우리 잡더니 왜 도망가? 한 대만 때리고 싶었나 봐. 될 수 있지. 그렇지.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쟤도 약간 양심이 있었던 거지. 깃터리가 없어. 어, 이거 끝났다. 어? 여기서 잡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 아까 거기 그 위치 아니야?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잡히고 여기서 끝나거든. 게임이 끝이야, 이게? 내가 근데 저 병원으로 잡혀와서 이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거든. 아, 여기 원래 더 있는데, 게임이. 한참 많아. 오 마이 갓. 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뭐야, 저거. 이리 가, 이리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왜? 몰입돼? 얘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겠다. 그치. 난 죽었어, 그러면. 다시 애들 보고 와야겠다. 너무, 너 약간 감자야? 남자야? 아. 라이터 얼마나 남은 줄 알았어. 하필 타이밍에. 라이터 더 있어? 어딨어. 이벤트스! 거의 다 왔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얼굴, 얼굴. 도망, 도망, 도망. 이제 도망이다. 어디로? 어? 오! 예스! 예스! 야, 명호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명호야. 야, 왜 나는 안 하나 줄. 아, 미쳐. 여기서 그 전에 있을까. 아, 조슈아 게임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해? 혼자 하고 올래? 아이, 나 게임 안 좋아해. 이제 빗자고 따라간 거잖아 저기 올라갔잖아 우리가 왼쪽으로 갔잖아 그치? 어 저기서 다시 같이 나오잖아 그치? 형 뭐 이분이 어디로 가야돼? 왼쪽으로 가야됐나 보다 형 아 여기다 나이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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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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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아 그만 와네 여기 여기로 오네 오른쪽 오른쪽 어? 아 너무 어려워 길 좀 보자 애들끼리 싸우는데? 잠깐만 세이브 종료 방금 점프까지 세이브 되는 거지? 이제 다시 해야 될 그런 건 아니겠지 잘해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 여기네 오 탔다 탔다 몰라 탔어 몰라 탔어 안 죽었어 어 이제 끝났다 끝났다 뭐야 뭐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끝났어? 어 여기 어때? 게임 어떤데? 아 좋겠다 아 너무 어려워 여긴 라면 먹었네 좋겠다 우리 라면 먹었는데 끝났어요? 아 좋겠다 여기서 힌트를 다 나갈까? 힌트 형 게임 뭐였어? 힌트 주세요 게임하면서 뭐 마셔 소리가 나지 않는 문을 열고 가래 총과 김치도 너무 맛있어 여러분 잠시만 형들 라면 먹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여기 닫고 두 쪽이잖아 아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문으로 다시 열고 가는 거야 두 단어 두 단어 두 단어 아 깬 팀 좋겠다 아 이거 내일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일단 암 다섯 번째 암 얼마나 어디 얼마나 남은 거 같아? 버리다 왔어 우리도 몰랐어 형 이거 했어? 똑같은 거 왔어? 우리 다른 거 우리 좀비 나오고 그냥 좀비 차라리 낫다 좀비 통화했어 근데 우리 끝났어 파이팅 파이팅 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열쇠 자물 저거 야 게임이 제일 쉬워 보이는데 야 내가 두 게임 해 게임 해 아이디? 이거 화이트 데일은 어 화이트 데일 뭔지 알아 예예예 잠깐만 화이트 데일은 우리 그 뭐지? 신구한테 들어가면 끝이다 우리도 이런 게임이었는데 형 이거 했었어? 응 아 아 이거 오래된 게임이야? 아 이거 2층으로 올라오지 1층이야? 아 1층이야 형 형도 이거 했었어? 10세트 2개 사놨어 나 형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귀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계속 나와요 그래? 원래 여기 거북 볼 때 여기 귀신 한 번밖에 나오는데 여기로 올라와 아이야 너네 파이팅 안 빨았어요 네가 모아서 안 모아야겠지 강당 통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끝났는데 뭘 거야? 우리 신관으로 가면 끝나 다음방 다음방 다음방아 아 야 여기서 너무 헤맸다 자 여기 아무 잔을 두고 불 켜고 불 켜고 또 가져와서 또 가져와 이제 어디 켜야 되지? 라이터 켜 라이터 아 이 아저씨구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야 근데 다 다 했잖아 이제 놓고 라이터 없어졌다 아저씨 아 우승하셨습니다 아 우승하셨습니다 나가면 돼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나왔다 내려가 내려가 엔딩인 것 같은데 엔딩이면 슬슬 제일 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퇴근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 엔딩 끝났다 아 고생했어 오늘도 우리가 제일 늦게 퇴근 아니야? 짐 빠져 아아 야 너네 화이트 데이야? 지쳐 응 너무 어렵겠다 왜 다 알아? 화이트 데? 화이트 데이는 유명해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 화이트 데이텍트 너도 초영이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파이팅 얘들아 간다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 바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지? 그 아까 그거 바르잖아 아 그거 그거 나무패 어 나무패 와 끝까지 채 온 거예요 저희 3시간 됐어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정말 나 처음에 8월에 크리스마스 할 때 1등으로 끝났는데 아 형 그때 같이 하잖아 버디버디 우리 둘이 1등으로 끝났어 나 그때 골지 형 그때 골지였어? 또 골지네? 이번엔 또 골지야 골지 골지 그냥 골지 나는 골지 계속 골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갈게요 안녕 근데 애들 다 이미 다 끝나 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집사에서 3층 간행 2층 간행 6층 간행 2층 간행 3층 간행 요새 조치 이어서 갈리 2층 간행 3층 간행